전기기사 책 보면 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삼성일로는 그냥 외워야겠다 근데 외우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까먹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구맨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고민한 내용을 편하게 공부하세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숙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세요 볼트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여기 전류는 전압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다를까요 아니죠 왜 그러죠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노드가 있겠죠 노드는 그냥 다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표시해주자 동그라미로 가상의 동그라미에요 이거 보면 이렇게 똑같은 선이에요 똑같은 선 중성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선이에요 똑같은 선이면 아무리 전압하고 그냥 선이 있으면 전류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1과 ia는 같고 i2 i2와 ib는 같고 ic와 i3는 같다 여기서 i1, i2, i3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선만 있잖아요 이거를 선전류라고 합니다 i1, i2, i3를 선전류라고 한다 ia, ib, ic는 이 a를 노드 영어로 노드 이거를 단자라고 하는데 중성점하고 단자 사이에 있는 이 전류를 상전류라고 합니다 상전류 그렇다면은 중성점하고 단자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상전류 중성점하고 단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좀 더 길게 설명해봤어요 y결선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다 선이 영어로 라인이에요 상은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il, ip라고 적는 거예요 y결선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다 이제 y결선에서 상전압하고 선간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전압이라고 한다면 va, vb, vc예요 상, 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성점이랑 단락 사이에 걸리는 것 중성점하고 단락 사이에 있는 게 va, vb, vc죠? 이거를 va, vb, vc를 상전압이라고 해요 va, vb, vb, vc vca는 선전압이라고 해요 선하고 선 vbc는 b하고 c, 선 c하고 a는 c하고 a의 선 이 전압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간의 전압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선전압이라고도 하고요 선간전압이라고도 합니다 va, vb 선간전압은 선 끼리의 전압의 차이를 말해요 밑에 첨자 va, vb 같은 경우에는 va하고 vb를 뺀다 라고 합니다 vcb 라고 하면은 vc하고 vb를 빼라 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va하고 vb를 빼봅시다 3-1 이라는 식이 있어요 답은 2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하고 플러스 1 이것도 2에요 플러스 3하고 플러스 2를 뺀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와 두 개는 똑같은 식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va하고 vb를 뺄 때 va 플러스 마이너스 vb로 바꿔줘요 vb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데 이런 식으로 왜 바꾸냐 vab의 차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vc는 없애보겠습니다 vc를 없앴어요 저희가 말했죠 아까 전에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180도 돌아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vb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180도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건 va-vb니까 va 플러스 마이너스 vb에서 vb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vb는 필요하죠 이것 이것 필요해요 이것을 합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합성 벡터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보다 합성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va-vb 할 수 있어요 va 플러스 마이너스 꼴로 바꿔준 다음에 바꾸면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va 플러스 마이너스 vb가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합성 어떻게 하죠 va를 점선을 그려준다 평행한 것 평행한 것 마이너스 v와 평행한 것을 그려 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연결하면 이게 합성 벡터다 va-v가 되겠죠 va-v는 뭐라고요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이렇게 돼요 이거 공식이 va-v는 루트 3 va 각도 30 이거거든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런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긴 한데 한번 보고 잊어버리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루트 3이고 각도가 30인지 딱 봐도 좀 길잖아요 루트 3배 va의 루트 3배일 것 같고 각도가 한 30도긴 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죠 va하고 vb하고 vc는 크기는 다 같아요 크기는 다 같은데 각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va-vb-vc 크기를 va로 통일합시다 여기 va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va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va를 기준으로 이거는 몇 도라고 했죠 120도 이것도 120도 이것도 120도 벡터 va 더하기 마이너스 vb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va는 각도가 몇이죠 페이저로 나타내면 0도 vb는 크기는 va로 봅시다 크기는 va로 보는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해주고 크기는 va지만 각도는 다르죠 마이너스 120도 원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뛰어나오지 않느냐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페이저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va로 묶어줍시다 1 각도 0도 이거를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0도 이거를 이거 이거로 묶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va를 앞으로 빼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페이저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직교좌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r 각도는 r 전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은 이걸 이용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공식입니다 va 1 곱하기 각도 0은 r은 1이죠 1 r은 1이고 cos 0도 cos 0도 더하기 j j r은 1이고 sin 0도가 되겠네요 1 cos 0은 1이에요 sin 0은 0이고 cos 0는 마이너스 120도는 우암수의 성질로 인해서 코사인 120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암수의 성질로 코사인 120도로 변할 수 있고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사인 마이너스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va는 1 플러스 0 마이너스 j하고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j가 되겠네요 이거를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면 va는 이거는 1이 되겠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j가 되죠 이거는 va 2분의 3 2분의 루트 3 j가 돼요 이 부분을 보고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한 거예요 저도 증명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로 루트 3을 빼면 여기서 루트 3 뺐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 j가 되겠죠 루트 3을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다시 돼요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 되니까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되죠?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공식 r 각도는 r cos theta plus j sin theta 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이 cos 30도 거든요 그리고 sin 30도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증명 완료 이 부분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루트 3하고 30도가 왜 나오는지 삼상에서 왜 나오는지 궁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외웁시다 y 에서 선전압은 루트 3배를 해주고 30도만큼 앞서간다 이걸 외워주면 돼요 y 에서는 y 결선에서는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다 y 결선에서 상전압하고 선전류는 같지가 않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i1하고 in은 같아요 어차피 전압원하고 저항하고 한 회로로 이어져 있다면 어차피 전류는 같잖아요 선전류, ia, i1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고 이거 다 같아요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같다 y 결선은 이렇게 이렇게 va, vb, vc가 있는데 아까 전에 vb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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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한 이만큼 길게 루트 3배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va, vb, vb, c는 vb, c는 vb에서 vc를 빼는 거니까 이게 vc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루트 3배 vc, a는 a를 거꾸로 하고 이거를 또 합성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vc, a 오케이 그래서 이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vab, vb, c, vc, a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전에도 했듯이 루트 3배에서 30도 앞서고 루트 3배에서 30도 앞서고 이거는 상전압이죠 이거는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vl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vp y 결선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해주고 30도만큼 앞서있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과학적인 지식, 수학 지식 다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연상하겠습니다 y 결선 y 결선을 연세대학교로 봅시다 연세대학교도 연세해가지고 y로 되거든요 연세대학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대학 순위를 좀 앞서갔다 흐름 여기서 말하는 흐름은 전류입니다 앞서갔다 앞서간 거예요 y 결선 선전류하고 상전류 같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갔잖아요 흐름을 따라갔다는게 전류를 표현한건데 이거는 선전류 상전류 같다는 뜻이에요 연세대학교 y 결선은 선전류 상전류가 같다 그러면 같은게 있으면 다른게 있죠 다른거는 선전압 상전압입니다 무조건 선이 루트 3배에요 선 루트 3 상이에요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세울대학교 할 때도 선이 상 곱하기 루트 3배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선전압은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해주고 30도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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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세대학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 앞서갔다 아 연세대학교는 y 결선이지 y 결선인데 흐름을 따랐다 전류 아 y 결선은 선전류 상전류는 같구나 그런데 앞서갔다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인데 30도 앞서갔다구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데 좀만 하면 될 거에요